한글자막 by 한효정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총 87분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보면 대구 지역의 대령고등학교, 대구상고, 경북사대구고, 경주고는 물론이고 멀리 부산고, 동내여고, 남성여고, 서울의 용산고, 경동고, 경복고 동문들께서 특별히 창립 보름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경복고는 여기 나와있다시피 경맥이라고 표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만 경맥 회원들은 약 50여 명이 오늘 특별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보름이 결성되기까지는 저희 경맥회 47회 김태현 동문들께서 이 보름의 대표를 맡으시겠습니다만 김태현 동문들하고 그다음에 이주천 원강대 교수님 두 분이 헌신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 분이 아니었으면 오늘 이게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두 분께 좀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한 국민의회로 국기에 대한 경매를 하겠습니다. 국기는 이 오른쪽으로 있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기한 대한민국의 소통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기한 대한민국의 무기한 대한민국의 무기한 대한민국의 소통을 고용, 용산구 동문들께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구용, 도리용산구 동문들께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맹주성, 용산구 동문들께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맹유성 동무님은 혹시 참고로 큰집에서 임종석 실장의 스승이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충이남 서울고무 변형을 계십니다. 그 다음은 최기급 경동국 동무님입니다. 그 다음은 특별히 이향수 부산 남성여고 동무님께서 자리합니다. 아직 안 오셨습니까? 그 다음은 박승영 부산고 동무님께서 자리합니다. 그 다음은 민중홍, 영훈고, 나지훈. 여기 명단에 보면 역주포라고 가로 안에 써놨는데 역사 독일 보름이라는 그런 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나지훈님께서는 본부장으로 계시고 코리아 리버티포스트의 대표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립을 맞이해서 축하하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천 경복고 동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경복고 동무님께서 참석해 주신 몇 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곽성문 자유일보 대표. 잘 반갑습니다. 다음은 너무 잘 아시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께서 오늘 자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역시 김태우 박사님도 참석하시고 조금 늦은 것으로 계시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헌주, 경복고 오늘 참석하신 분이 가장 섭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오늘은 특별히 이게 말씀드린 대로 경맥 트루스 보러가 창립되는지도 하기 때문에 김태현 우리 대표님께서 보름을 결성하게 된 배경, 목적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맥 트루스 보러입니다. 경맥이 경맥이 경호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중고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가자는 그러니까 트루스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탄핵 전국 때 거짓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그걸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진실을 밝히자. 그래서 서울대 트루스 보러가 결성이 됐고 지금 정부 대학의 40여 개 대학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 고교 동문회에서 처음으로 부산고에서 청조 트루스 보러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문 교수가 바로 오늘 우리 자문하는 이주천 교수입니다. 지금 이런 전국에 우리가 최소한 도로 그 화려했던 명가를 멸망시키는 청가의 팔기구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째 만들었고 앞으로 용산고, 경동고 이렇게 등등해서 여덟 개 학교만 만들면 정말 한꺼번에 일어서면 대단한 힘의 음식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저희들이 항상 대한문에서만 나오고 또는 교보문고에 나오고 이렇게 토요 집회만 나와서 했는데 마음은 있지만 창설하지 않는 많은 동문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카톡방에만 맨날 울분을 과하고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쪽에 나와서 집회는 좀 참석을 못하더라도 그 세력을 좀 끊어서 우리가 같이 결집을 지키라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항상 집회를 하면 저희들 지금 경북중고만 해도 평균 연령이 지금 49회인데 49회가 한 70입니다. 나이가. 평균 연령이 70세 돼서 젊은 사람들은 늘 오라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 곁에 가야 되고 젊은 사람들의 보조를 맞춰서 앞으로는 서울대 또 우리 이주천 교수가 고려대학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서로 같이 어울려서 이걸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의 보조를 맞춰서 젊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망언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가지 무엇보다도 각 학교 동문들 특히 활기군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이 정말 평평없는 이 나라를 저희들이 구하는 데 좀 밑거름이 되어지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태현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은 회장이라는 명칭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보름에 앞으로 대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에서 보시는 과대로 주사파 정권의 등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기라는 이런 제목으로 한 50분 내외 정도를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연산은 이주천 원광대 교수민이십니다. 고려대학에서 학위를 하시고 원광대에 30여 년간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수협의회 회장도 여기 마셨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활동을 하는 뉴라이트 정국연합 공동대표도 맡고 계시고 이승만 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자유아카데미 역사교실 교장도 여기 마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주천 교수청에서 특강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라도 주제 정국 공화주최하는 경맥 투스 포럼에 제가 또 일본 타다로 바뀝니다만 제가 뭐 단일자에서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보다투스 포럼이라든가 리우스 포럼 청도 부산고리우스 포럼 할 때 제가 일본 타다로 해서 반드시 이 제목을 가지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총론적인 아웃드라인 국가위기를 총론적으로 역사적인 과정을 쭉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 2회, 3회, 4회부터 해가지고 경치, 경제, 안보 위기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을 모시는 그런 수로로 다른 포럼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 제목이 주사포 정권의 등장과 자인위기 체제의 위기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그 6.25도 태어났는데 많은 대통령을 경험을 했고 나라의 위기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죠. 그런데 최근처럼 제가 어떤 위기에 대해서 절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정권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또 회복이 되는 국가의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나라 자체가 국가 자사로 이끄는 국가 공개로 이끄는 위기라고 보고 싶고 저는 2020년 4월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불러온 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나라는 남조선 소비에트 인민민주주의 공합으로 저는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가면은 인민위원 공무를 하여가지고 딱지 붙이고 있는 걸 아실 줄 아니다. 네? 또 혼합도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의 공무원들이 두 배로 늘었습니다. 그 지방 자체 분권 분권 한다니까 전부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요. 제주도라든가 강원도 뭐 부산도 그렇고 그러나 서울하고 분위기 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주사파 제3차 레프트 윙 가볍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정권이 30년 동안에 어떤 연휴로 해가지고 결국은 권력을 잡았느냐 이걸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실권하면서 보수가 붕괴됐는데 사실 들으면 이것이 1년 빨리 왔다는 것이지 언젠가는 이 주사파는 권력을 잡게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팔찌 체제라든가 30년 동안에 자외과 의계의 한 프로세스를 보면 이건 시간타임 문제인데 언젠가는 이 사람도 이 권력을 잡게 됐다 하는 편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된 위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 국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에 그런데 1차, 2차, 3차 해가지고 팔찌 체제가 9번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차에는 국가자본주의 국가수정자본주의가 자유보다 더 점차적으로 개인의 권리라든가 기업체의 권리를 많이 신장하면서 8차, 9차까지 가면서 헌법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주인을 만들었냐면 노동조합을 제1등의 국민으로 만들었어요. 그것이 9차, 8차 체제의 헌법입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면 사람들은 1차가 노동, 노조들이 1등 국민이고 그 다음에 2등 국민이 뭡니까? 포동국민입니다. 그렇게 헌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의 의무조항 헌법에서 포로에 몰려있고 국가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의무를 주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국민의 권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잔뜩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의무는 굉장히 소원하게 되고 국가에 대한 자기 권리를 강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나라였습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주권재민회사장 평두주의 참전을 해가지고 온통 헌법을 보면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라는 말로 참뜩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헌법신앙아이라도 잘 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나가면 베리베리 다 하지 않습니까? 잡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탈질을 하고 없애려는 세력 자체도 뭡니까?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책임을 주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체제 유지에 필요한 공권적 행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직행을 이뤘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기만 안 들었지 내란색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태극기 세력과 소폴 세력 무장만 되지 않았지 이것은 한탄의 승부로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좌익과 우익의 싸움에서 입까지 왔는데 저런 일이 70년 70년 뒤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남북한도 남한의 자유민주체제와 북한의 북쪽 인민공화국 나이가 70인 뭡니까? 온몸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기 전에 이 나라가 망하느냐 북한이 체제가 변형이 되느냐 이러한 낙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단체로 자 그러면 현재 이 전국을 제가 평생을 연구를 하는 역사입니다. 평생을 학법 때는 한국사 석사 때는 세양사 박사학 때는 미국사 이렇게 해서 세계사를 섬례를 했는데 현재 전국을 보는 제가 키워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대청산의 스타일은 전국이 17년 레닌 볼셔비키 정권과 아주 유사합니다. 전국이 17년 독일과 타혈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과 평양하고 타혈을 했죠.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적대청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셔비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유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완장착오 설치지 않습니까? 그죠? 완장착오. 자, 두 문제 없죠. 벌적을 쟁취하는 방법은 히틀러의 마일만을 공부하고 아주 유사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합법과 불법을 대항을 하고 촛불을 통해서 협박을 하죠. 헌재가 8대0으로 무릎이 그러니까 법으로 무릎이 있습니까? 촛불이 협박으로 무릎이 아니니까 협박으로 8대0 이석기도 8대1이었어요. 자, 그래서 뭐요? 촛불 불법시위 해서 협박과 폭력에서 권력을 강악한 히틀러 나치즈맨 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나치스트가 이렇게 할 때 뭘 떴습니까? 헤포로 떴죠. 헤포로와 촛불은 같은 거예요. 바이마로 거기서 무릎은 거에요. 지금 의욕은 폭력을 안 쓰죠. 그런데 좌익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폭력을 썼습니다. 그때 본포력이 왕 터뜨리 한참 밀렸죠? 그게 차이입니다. 나치스트는 폭력을 폭력을 헤포로와 촛불은 같은 거예요. 바이마로 거기서 무릎은 거에요. 지금 의욕은 폭력을 안 쓰죠. 그런데 좌익은 어떻습니까? 30년 동안 폭력을 썼습니다. 그때 본포력이 왕 터뜨리 한참 밀렸죠? 그게 차이입니다. 나치스트는 폭력을 쓰면서 바이마로 공항을 더블 주면서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전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민심 장악하는 건 뭡니까? 베네주엘라 차베스 스타일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시리즘 칠업수상 그 다음에 순봉루 6개월 면제 그죠? 타필리즘 차베스 스타일입니다. 그건 뭐요? 경제가 폭망한 스타일입니다. 지금 경제가 왔다 갔다 하죠. 자 네 번째 봅시다. 그러면 원 투 쓰리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야기예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 파이널 볼 본람식 공산화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21세기인데 어떻게 20세기 판이 다르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듣고 질문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레닌의 볼셰비키 나치의 촛불 헛불 그 다음에 차베스 있죠? 그 다음에 호시민 이 세 가지 얘가 탐비네이션 됐는데 공통진리는 뭡니까? 다 판미죠. 네? 반미 또 공통진리는 뭡니까? 경제가 깡통이 됐죠. 그죠? 경제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중을 동원했죠. 파필의 민중 민주주의 민중을 동원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중산질 계급을 박산을 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나라의 실패한 정권의 정치 실행을 대한민국의 주사부 정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 다른 것이 공안전문가의 뻔한 망하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쪽으로 하고 있단 얘기죠. 다음 봅시다. 월남 공산화 키워드가 우리 민족끼리 민족 공조 인데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베트콘 과 월맹 군 월남 이 두기 17 도 손으로 나뉠 때 밑으로 17 손으로 월맹 월맹 10만명이 내놓게 되는데 거기에서 위장한 세력들이 8000명이 부치 중심으로 땅구를 파면서 거기에 베트콘을 결성했습니다. 그쪽에 8000명이었어요. 10만명 중에 8000명. 그 다음 요. 베트콘과 월맹이 개람을 해서 민족 통일 조선을 구축하고 우리 민족 해가지고 미군 철수 운동을 했죠. 그 다음에 반미죠. 평화협정 미국 철수 자 그래서 이 평화협정이 73년에 맺을 수 있는데 73년 75년도 2년 2년 기간입니다. 그동안에 요거 찾으셔야 돼요. 군경공안을 좌익이 장악해서 반고문 공안전문가 군경 군소 에 대한 2년 동안에 테러 죽청 안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2년 동안에 아무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미군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동산화가 완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해제상황은 어떤 것이냐? 우리 은하 73년 파리 평화협정 직전의 상황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 판단입니다. 지금 파리 정전협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엔사 해제시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바로 그것까지 와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뭐 하고 뭐 하자 뭐 이리 때리 잡자 하고 하나둘 두드리 처음에 대개 두드리 잡았죠? 국정원장 참안했죠? 지금 저 보수 감을 당하는 고위공직자가 200명 넘습니다. 지금 국정원에 찾아갔다 전부 구독도 안 하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열심히 일했던 인물 완전히 공포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집에 참가하는 사람들 제한군위에 그 다음에는 오익인사 이윤철 뭐 차차차차차 칼이 오는데 내한테 칼이 오는 줄은 뭡니까? 이만 국민들은 모르죠. 이만 국민들은 하나씩 하나씩 착착착착착 탈락 진행되는 것을 지금 동영상 찍는데 조직에 다 했죠? 그 다음에는 누구 조직이었어요? 농객들이죠? 자 다음 봅시다. 국민들의 정세 뭐 이렇다는 거는 다 아닌 뜻이고 자 그런 분 일단도 지금 자 다음 편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사파가 형당하게 되는 것은 8.7체제의 헌법이라는 법적인 보장으로 30년 동안에 투쟁해서 이런 결과가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근혜 탄핵이 떠나서 그거는 1년이지 박근혜 탄핵 때문에 1년이나 2년에 정권이 빨리 먹었다는 것이지 그러한 팔직체제를 보면 주사파가 정권을 먹게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팔직체제가 여섯 번째 마지막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팔직체제는 굉장히 자유롭죠. 한류 바람 수출 민주화 만끽 샤이의 춤바람 문화적으로 오바마가 춤을 추면서 샤이 춤을 추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샴페인을 터뜨린 순간 우리는 좌경화에 호뇌에 들어갔다. 샴페인 빨리 터뜨리만 아 대학가 싶은 나라를 망해버렸어요. 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오바마가 쇼아이 춤을 쳤는데 나라를 망했느냐 이 이야기예요. 자 문화상 한국우대쯤에 원전 수출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루 아침 하루 아침에 아쉽더 탈취체제의 부작용 긍정적인 부정적인 배신이 나오죠. 자연 민주주의 체제의 약심이 그대로 노출되고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바이마르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관용스럽고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근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을 본 단계가 그 나라 헌법학자들 아닙니까? 독을 가면 연구하는 거예요. 바이마르 공화국을 연구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근데 그 공화국은 히틀레에게 무너졌습니다. 극자 구구정당에게 그러면 뭐예요? 이 대한민국 자연 민주주의 체제는 내 몸에 암세포에게 영양과를 주면서 암세포를 키워줬습니다. 백혈구가 암세포를 죽여야 자연 민주주의 체제가 성장하는데 왜 다음 체제를 양생했다니 우리가 자연 민주주의 약점에 대해서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죠. 기억합시다. 독버스 차량 30년 동안에 자유주사파 운동권이 성장되는데 우리가 386이던지의 대모 운동권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혁명의 딱 붙여야 돼요. 1850년대 여러분 마르크스 친구였던 앵겔스가 앵겔스의 편지를 보면 이게 브루션 경찰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장래가 사는데 옆에 사람 이웃 사람이 부럽습니다. 뭐하러 갑니다. 총기 들고 그래서 앵겔스가 한 말이 경찰하고 전쟁하러 간다면 대중 확보가 안 되죠. 자기는 운동하러 간다. 그때 자익들은 혁명운동을 운동하러 간다. 해가지고 용어 세탁 입을 즐깁니다. 386 혁명운동가구나 하고 운동가구나 하고 전혀 다르죠. 혁명운동가 혁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요. 자유주의 뭐요? 뒤죽겠다 이야기죠. 어떤 유토피야? 그건 모르죠. 하여튼 더 나은 세계로 가겠다는 이야기요. 장위체제를 부술버리고 자 그래서 주사파 주사파하고 피할계가 나눠지게 되는데 주제사상 남한의 미국 식민지 해반대상 이런 거 이민성운동 독립운동 철거사로 숙화하고 미국 철거사로 국보 폐지학을 해서 이것이 80년대 90년대 까지는 불법 세력으로 해가지고 이재상태로 판결이 났는데 우리가 의문을 가져립니다. 언제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 화려한 부활을 해버린다. 안의적인 말하는 우리는 태족인데 어느 날 갑자기 화려한 예수처럼 부활을 해버리고 말았다. 여유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음 부탁합시다. 그래서 이 주제사상을 보면 주제사상 주제사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황정입씨가 어느 나라고 와가지고 인생 뭐냐면 북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제가 그 손을 들고 깜짝 놀라버렸어요. 뭐냐면 오해가 여기서 시작된 건데 그래서 신문에 올라오는 북한 옛날에는 북한 공산 독재 정권이 됐습니다. 황정입씨가 망명하기 전에 그런데 황정입씨가 자기 먼저 주사판을 만든 사람인데 북한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뭐냐면 독한판 마르크스 렌즈의 독한판 버전 공산주의의 변형이고 짝퉁이 이론이고 진짜 오리지널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가방도 가짜가 있고 짝퉁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가입고 명품이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언론에서는 뭐예요 아 독한이 공산주의자 아니구나 해서 공산주의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 거기에서 기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육자사상의 목적은 뭡니까 김희선 3대 3대 독자를 북한에서 유지 강화 위하해서 북한주민을 노예하고 남한에까지 주사파 사상을 확대해서 남한 공산화를 위한 맞춤형 북한판 공산주의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아르크스 엔게스의 이론에는 아니다. 북한지 황정이시가 오해를 남겨야 돼가지고 이렇게 북한지 공산주의 이 헌법에서 공산주의라는 말은 없애버렸죠. 자 넘겹시다. 주체의 사랑 5가지 키워드 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사랑이 무슨 주인이다. 사랑이 물질 종식의 사회적 존재다. 사람을 특성 타해서 여기 보면 골짜기 없이 5개 특기인데 주체의 사회적 사회적 관계 사회적 관계 이게 사회적 소셜릴레이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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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나발통을 본인하면 사회적 의식을 가져야 뭐요? 계급 투쟁 가 뭐요? 가위미 체제 혁명 노선을 가지고 계급 투쟁 혁명 정신을 탐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존재라고 의식성을 가진다. 사회적 사회적 관계 자 다음 봅시다. 주체 사회적 특징 주체 그런데 다른 거두전 대하고 주체 사회적 특징 인간이 대개 주체를 하는데 계급 투쟁 계급 힘을 강조 하는 것인데 이건 사회적 관계 뭐요? 대학생 노은자 투쟁 음마 양 타도 를 하기 위해선데 뇌 수로 코멘더 총 사령관 어떤 사람이 지시를 봤습니까? 김일성 그 사람 죽음은 김정일 그 사람 죽음은 김정은 백두 혈통의 지시와 지침과 오락을 받는게 주체 사상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선동국 이석기가 홍진당에서 안 됐다 해가지고 자연 민주적 기본 주의서를 어긴다 해가지고 홍진당이 위원한 판결을 받았죠.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을 지치한 인물은 대한민국에서 살아됩니까? 안 살아됩니까? 국회에 출마할 수 없대요? 못하죠. 헌떡정신 헌떡 이념에 위배가 돼요. 그런데 뭐요? 그러한 사람들이 몇년 국밥 먹고 나면 별을 탄 것처럼 완장 차서 공유권을 규제를 안 하니까 더 완장 별 다른 것처럼 두 번 한 별 두 개 점점 기세가 든든하고 언론이 이 사람을 민주화 영혼으로 자꾸 부추기니까 인물 세탁을 해버리니까 민주화 영혼 세탁 같이 덩달아서 뭐요? 대중 성원을 가지고 90년대 제가 제 기억에도 한남대에게 인종서 전국에 돌아다니고 경사를 추정하고 했을 때 MBC 언론에서 그 영혼으로 기억날 겁니다. 어디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하고 영혼이 인종서 잘한다고 해가지고 언론 면스크면서 뭐요? 하루 없이 뛰어난 아닐까? 제가 그때 보고 아 이거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주성 당조성 익성 있는데 이 중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의식을 의식해서 의식하고 혁명운동의 의식을 하겠다. 다음 봅시다. 주차사상이 뭐가 빠지있냐? 자유가 빠져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인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이죠. 결혼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건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상태 주차사상에 자유이성 권리 사상 사랑 이런 인간의 근본적 속성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헌법에 개정하려고 했는데 이 정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이 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유이 빼라고 하는 건 뭐요? 주체 주사파 주사파의 의미에 맞는 거죠. 자유를 빼라고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야라고 해야 되는 뭐요? 주사 주차사상에는 자유이성 권리라는 것을 인간의 기본적 어떻게 했길래 해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사파 주체 사상은 부쟁이 부쟁이 사상입니다. 그런데 나만의 기독교라는 게 제일 무서운 게 자유를 제일 무서운 게 사랑을 쳐라 사랑의 종결을 달려 있는 기독교라는 다녀요? 왜? 부쟁력을 강하시고 형능을 해야 되는데 사랑을 자꾸 이야기하면 어찌 됩니까? 형능 예시 약해야되죠. 그래서 남북한의 한반도 자윽 남북한의 남북한의 자윽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의 철학을 가리키는 누구? 기독교 지금 기독교 박살내라고 한계심은 또 뭐 나왔죠? 짝뚱마라 해가지고 나만의 기독교만 박살내면 어떻게? 동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김정은의 생각입니다. 철저하게 북한에서 기독교를 타라하고 있는 주사파가 가지고 증오 혁명의 철학과 정전 대립하고 있는 사랑의 철학이 기독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양보 하다면 기독교 남한의 기독교 아프간의 주체 사랑 동전자들 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누가 한쪽은 형으로 와의 피를 볼 수 바뀌었다. 자 다음에 봅시다. 그래서 이런 민족의 조국의 동표에 이렇게 잔뜩 나오는데 동산주의자의 미덕입니다. 민족의 조국의 봉표에 이민의 이런 것은 개별적인 자유를 인정하는 게 개별적인 자유 개별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인 것이죠. 집단적인 집단적인 인정 그 목적이 달성되면 뭐예요? 이런 것은 모든 수단에 불과합니다. 목적이 아닌 수단에 불과합니다. 말하자면 성 성까지 했으니까 국가 혁명을 위해서 바친 거 알죠? 여러분 미투사건 잘 알죠? 20대부터 서로 여자의 모든 것을 국가로 위해서 평범을 위해서 뭐예요? 수단까지 갖다 받지 않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주차판은 미국의 철학 훈련의 사과입니다. 예봅시다. 그래서 여기 제가 남한에서 여러분들도 소련전쟁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김영규라고 이 사람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는데 대전에서 폐암으로 죽었는데 6.25 때 인민군에 잡혀가지고 두 그룹 중학교 때 끌려가서 단척교육을 갔다가 대남 춘추했다가 홍사람을 잡은 친구 죽이고 자수화 하면서 선책이 소련전쟁입니다. 소련전쟁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흥어자금 남한의 반정부 봉기는 유일투쟁입니다. 거의 북한이 개입됐다고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79년도에 있었던 사북사태까지 자 그 다음에 주사파 형성 주사파 형성은 북한이 절대 교육하고 지침시험 그 헌증을 키우고 남한의 자상적인 반생으로 인증시킨다. 세 번째 김일성의 비밀교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파감체변원 수도권의 고시원을 만들어서 김일성 자아학생활 향상해라. 연령의 대목권보다 한 명의 행정 사실생이 훨씬 우리를 위해서 이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렉전쟁 읽어보신 분 읽어보신 분 책은가 오신 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포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김일성의 비밀교실은 일본어판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일본어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월남은 자 월남전이 끝나기 전하고 월남전이 끝났을 때하고는 북한의 대남공지 대남공작의 전략이 바뀌어 6.25라는 것이 6.25가 실패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남전 폐망을 보고 김일성이가 탄탄했습니다. 내가 6.25를 괜히 일으켰다. 남한 내 불악취들을 불악취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치게 하면 저절로 미군철수로 남한에서 조작을 하면 끝나는 건데 왜 무실하게 6.25를 남침해가지고 내가 호통을 했느냐 월남전 폐망의 교훈으로 작전을 하는 것이 70년대 북한의 대남공작인데 양한공작의 지침서를 말로 하는 겁니다. 글로 남기지 않고 글자로 명만화되지 않고 공작원들에게 언어로 표시했던 것이고 일본어로 파악한 것이고 그런데 현재 전국은 김일성의 비밀교식 각본대로 1,2,3 착착 시갈물을 그리지만 월남전 폐망이 빨리 된 건 아니죠? 그러나 롱타임 롱타임 시간이 평화적으로 쫙 진행된 거예요. 자 다음 이 주사파의 대부라고 알려진 서울대학 출신 김영아 인명 강신 서진인데 이 사람이 라디오를 두고 주체사상에 환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은 서울대학의 지하서클을 만들어가지고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는데 대장으로 샀는데 91년도에 북한 서해안에 북한 잠수함을 타고 두 차라리 밀고 합니다. 밀봉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김영석을 면담하면서 주체사상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런데 별로 자기보다 더 못 들어와 이야기해요. 황장님 씨가 에이포즈 써줬는가 해서 북한이 몇 번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생각하느냐 아니다 실망을 하면서 결국은 겨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목을 할 것이 김영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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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갔다 왔으면 80년대 90년대 서한에 북한의 소정 잠수함 타고 민입국 민원 교육을 받은 주사파가 여러분 한둘 되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있다고 와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다. 누군가를 제치해 하지 않겠습니까 자 봅시다. 그런데 초등소에 탈북한 북한 여성에 의하면 일주일 거기에서 밤 낮에는 교육 밤에는 불화심 같은 기쁨 줄 알죠 타집 다 하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면 두 번 가면 못 자고 자기가 차도 가면 중독 이따 자꾸만 달라 그러니깐 그리운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독 술 담배 여자 이러면 중독 현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빠질 수가 없다. 안 빠질 수가 황세기 한 번 두 번 계속 하자세요 황세기 그러면 80년대 주사파들이 운동군들이 올팔처럼 해가지고 권력을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 있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혁명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만 아르르기 현상을 받으면서 납득을 못하죠 마르크스 주의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 90년대 초에 조게트 북한 북조선 조게트 동국군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르크스즘의 효용가치가 꽉이 됩니다 올팔도 물론 실패됐죠 전문장학이 실패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세력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전통 마르크스 전통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복원을 위해서 공연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마르크스 사상가의 이론서적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운동군들의 그런데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주의 공산화의 가장 실천적인 전략 전술의 방식으로 이론으로 적용된 인물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하고 공산주의 운동부가 있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왜 최장급 교수 아입니까 보르다 교 보르다 의 최장급 교수가 우리나라 안토니 그람시의 진저롬 그런 사상을 맨 처음에 국제정치 학부에 소개시켜줬습니다 그게 1948 한응병인데 그람시가 왜 좌익족에서는 위대한 인물을 볼 수 있냐면 가장 독창적인 마르크스 주제 나라와 환경에 따라서 마르크스즘 정권을 장악하는 전략전술을 다양하게 탄력성 있게 사용하자 하는 결항입니다 그람시가 잘했느냐 뭘 먹고 있느냐 해서 결국은 나중에 아메리카다는 알검 되고 프로다해가지고 프로다해가지고 2,3일 뒤에 결국은 밤으로 들었습니다 그람시는 왜 그렇게 두려워했느냐 하는 이 사람의 창조적인 마르크스즘의 사상 사상 옥중에서 성대 옥중 숲입니다 엄청나게 고민하게 되죠 어떤 고민이냐 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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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일 지폐하다가 고상공학교 제가 말해가지고 여기 포럼을 하게 되고 또한 경북고등학교 포럼을 하게 되는데 이 자체는 이 자체는 뭐요 우익의 진치에요 우리가 보여가지고 국가와 국가와 국북을 논하고 전략전설을 논하는 것이 뭐요 이것이 하나의 방음악인 진치라는 이야기에요 진치 우익의 진치라는 이야기에요 근데 여기서 이 이태라 이태라의 국산주의자들은 이 고민은 뭐냐 강원주의는 문화적인 방벽이 두껍기 때문에 문화적인 방벽이 아주 두껍고 문화적 방벽이란 백혈구를 이야기합니다 체제를 지키는 방벽 문화적 방벽이 두툼어서 좌회성상의 두벌락에 따라 차단된다 이게 몸에 건강하려면 백혈구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백혈구를 없애고 방벽을 허물으로 된다 이게 힘이 약할 때는 진지여서 레디 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전국 때 좌회성상의 장식들이 어디 들어가서 숨을 수 있습니까 진지에 들어가서 숨었죠 그런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는 너 이러고 해가지고 진지까지 찾아가 가지고 너 떨어내고 척폐원장 차고 해가지고 땀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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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지는 않았죠 진지로 들어가면 그냥 탈려줬죠 근데 지금 정부를 뭡니까 진지까지 잡아가지고 잡잖아요 그죠 진지 내가 딱 경제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부구조라는 뭐냐? 교육법 예술 문화 영화 이런 겁니다. 그러면 드라마스는 뭐냐? 아니다.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교육법 예술 문화 다 뭐요? 경제를 한다는 겁니다. 자 예술 문화 영화 교육법 정교조 알죠? 그쵸? 외탐투 동막골 영화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남북은 영화로 뇌소를 대중을 불우스러워하게 만들면 자연뽕으로 그런 사람을 볼륨을 준다. 갖다 바친다. 그게 뭐요? 상부구조가 하부구조를 규정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 박규봉 사장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 10명의 출판사 중에서 박규봉 사장님 같은 출판사는 10회 한 10%밖에 안 되죠? 출판사는 뭐가 장악했습니까? 80리더위무 좌연히 장악했잖아요. 네? 자 이거. 자 그래요. 자 정권 박스님은 포도 사장님 나라에서 포도 사장님 나라에서 포도 사장님 혁명이 자연뽕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런던에서 박스는 왜 영국에서 포도 사장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가 해서 대형 박물관의 맨 마누라가 사장님 도시락 반주만 다 갔다 하면서 포도 사장님 혁명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이제 자본주의를 수정주의, 자본주의로 할 수 있는 국가의 유연성이 있습니다. 정책의 유연성이요. 그런데 그람씨는 나라마다 환경에 따라서 공사가 하는 전략전술이 받아야 한다. 그래서 도심적으로 마르크 시즌을 해석하는 것은 병신같은 짓이다. 국가에 따라서 전략을 다행히 시장하고 방어벽을 분개시켜야 된다. 이 시각이. 방어벽을. 대중의 방어벽을 백혁구 자체를 없애버리면 저절로 무너진다. 시간 좀 걸릴 뿐이다. 그러면서 문화권력을 장악해야 한다. 문화만 장악하면 권력은 저절로 들어온다. 30년. 문화권력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수사파가 권력을 잡는 건 뭐예요? 우린 여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람씨 이야기하면 이거는 윤보스 씨가 5.19 대타 만났을 때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그랬죠?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탄핵이란 게 이제 빨리 왔다. 그람씨의 이론이라는 게 하면 분명히 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문화벌력은 왜? 좌익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영악의 이름은 출판계, 교육계, 노동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전위혁명당에서 민주의 의식당을 강화시키고 혁명의 기간을 단축시켰죠. 전위정당이. 누굽니까? 본체리기당이, 공산당이 했는데 이것이 기동전이 가능했다. 무장폭동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탈리아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제3세계 국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또 그렇게 기동전이 안 됩니다. 올팔 하라다가 안 됐잖아요. 권력을 못 잡았잖아요. 올팔 재직들이. 살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적 대대문의 논의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협사, 월컴트, 동막골, 운전수, 활용, 휴와 다 같이 영화가 납품이 보여요. 평화적 합법적인 방식으로 롱탐, 공산화는 가능하다 이래요. 피를 안 흘리고 왔어요. 지금 이게 정권이 했는지 이 정권이 피를 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주에 봅시다. 그람시로의 특징은 규제 결정을 거무하고 위기의 마치즘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는데 올해도 고려대학교는 마치즘이 뭐가 좋은가 만들 수 있는 연구 참석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마치즘을 하면 공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대학교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학생들 겁이 질러가지고 말을 못해 연구해서 지킬까봐. 고려대학교 같은 인류대학 SKI가 그 20대 젊은이들이 뭐가 마치즘 좋다고 해마다 저렇게 마치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즘 문제를 지적하는 주사파 문제를 지적하는 강의에서 지적하는 교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목입니다. 그럼 대학이 이렇게 이 정형화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대학하고 언론이 그렇다고 해요. 대남성의 사회주의 혁명 전략 전술론을 밝힌 것이고 사회주의 도의 이행 전략을 연구하고 해결미 개념을 만들었는데 정치적 지도력, 지배와 지적, 도덕적 지도력, 지도의 확가한 결합을 위한다는 거예요. 해결미 개념이라는 것은 지배와 지도력의 캄비네이션이다. 서구 사회에서 부르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부르자 세력이 권력을 당했는데 이것은 지배력과 지도력과 대중의 동의가 있으면 프로월드의 혁명은 불안하다. 나중에서 설명돼서 그남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노동자 계급의 정치와 혁명의식화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와 혁명의식화다. 노동자 계급의 정치와 혁명의식화다. 노동자 농민의 결합 그 다음에 노동자의 혁명의식화 그 다음에 또는 시민사회 역할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이건 생산력의 혁명의식화가 아닌데 이대훈국적 문화적 복합이라고 했죠. 이대훈국적 문화적 복합인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 시민사회 중에서 어디 보면 이대훈국 논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그러죠. 그남시는 뭐에요? 이대훈국적 문화적 복합체로서 시민사회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국가와 함께 상부구조를 중시하고 부상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저 정의대 트루스 포럼이 이게 조직이라면 이것은 중국가의 여론 형성 기관이 그남시로서는 인정을 받는데 이만큼 시민사회 그룹의 역할은 국가 다음으로 여론을 향도하는데 중요하다. 그남시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봅시다. 김대중 노민정설대 참여했다고 만들어졌죠. 대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줬습니까? 그러면서 뭐에요? 시민사회가 출발이 우익시민사회가 뭐에요? 10년 20년 빨리 등장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남시 이론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국가입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여론 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에요? 우두근히 보고 있었죠.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뭐가 돌아가면 저 저도 몰랐습니다. 이럴수. 그래서 김준호 김준호의 연락이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김대중 노민정국 대 좌익의 시민노도단체가 하나둘치 결성이 되는데 이것만 대표적인데 이거 왜 엄청나게 많다는 거라고 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정권을 뺏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에 대안할 수 있는 조직이 이 규모가 큰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을 잡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런 잡지 있습니까? 연구소 있습니까? 일수 없어요. 없지요. 김정문제연구소 없지요? 자 아름다운 가게 이러면 행복한 가게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재단 하여튼 아름다운 재단 이쁜 가게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시장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게 재단과 같은 대안에서 참여연대까지 만든 이런 엉테만 이제 이런 재단 변할 수 있는게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이것이 20년 사기적으로 굴러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민주동품 민주언론 노조 민주동품 왜 왜 노동자 조합이 이 방송국의 언론 노조를 자아하느냐 폭증하느냐 이것은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독립된 관계가 아니라 이 하복지관으로 민노총에 지시를 받느냐 피지 받느냐 정치권에서 저희도 우리도 결국에 법조계 하나의 같은 단체인데 제가 이야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하나의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 어떻게 구하느냐 단체들이 잡혀서 오라고 하면 어디로 가입니까? 민주언론 변호하고 가수 여기서 부재로 판결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조회사제 부재로 이 구도를 보면 이 진지의 신간체를 보면 우익이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우리 이 대단히 비난하다는 겁니다. 진지를 만드는 데부터 우리가 듣고 성공하지 못했다. 대항이 안되면 게임 안내자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런데 하루아침에 박근혜 대통령 포로포로서 석방됐으면 우익의 세력이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길거리에 다시 문제를 풀어놨다 해서 우익의 세상이 되는 건 아니다. 내게 왜? 이 사람들에게 진지구축은 뭐예요? 20년 30년 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본격적으로 해서 진지를 구축했는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우익의 이런 시민사회 진지구축을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했습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중도시름주의 해가지고 중도시름주의가 뭡니까? 나는 자액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니까 중도시름주의 때문에 나는 그래봅니다. 나는 그래봅니다. 죽을라 사람은 죽을라 하면 살고 살라고 도망가면 뭐예요? 그건 깜빡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임이죠. 자기가 살고 자기가 살고 살라고 몸을 지나가고 안나간 거예요. 지금 우리도 우리가 죽을라 하면 국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라고 한 거예요. 나라를 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부터 다음부터 그 다음 시대의 제작 및 분양사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0년대х, 90년대가 있고 참조를 하고 자, 옵시다. 자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군자선 약속이 있었는데 제가 전 유라이탐에서 군자선 약속에서 칼럼도 쓰고 했는데 저희들끼리 쓴 명문인데 조국 통일의 대사항이 민족민주전선 정당본설로 연방통일조국 검사하자 이게 2010년 10년만에 달성하자 2010년도에 달성하다가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다음 6일 공공선 이게 촉구하자 했는데 2010년이죠. 2018년 근데 10년만에 달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군자선 약속이 그죠? 근데 20년이 가까워지는 이 형태에서 보니까 이게 달성되고 있습니까? 되고 있죠? 되고 있다. 정전선은 하라 오랜만이라도 남북한간에 정상리라 하는 게 웃긴 이야기 김학원 둘이가 3번 4번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날 때마다 여론조사하면 10% 15% 튀어요 추덕민식이 떨어지는 걸 알고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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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까 60% 70% 튀었지 않습니까? 그럼 찬바람이 쉬어가지고 추워지면은 더 정신이 바짝 차리면서 아 이게 아이고 다하노 하면 또 이제 북한에서 현성적이게 해가지고 평양에 서울 쇼쇼쇼 서울 평화쇼하고 연령들 봉면광학체를 한번 돌려버리며요 흥기가 또 올라가서 내려놓고 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예! 방송을 잘하겠지 않습니까? 그 언론을 이렇게 매니폴리지 않으면 지금 죽는 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벌써 이거 보면 10년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군자사람이 약속했던 주사파라던 이런 좌익들이 어떤 약속 작전을 했느냐 여야 다를 것 없이 당신이 부산 출신이면 뭐 김영상 남자 당신이 선호한 세력인들 여러 가지 있죠 항력이라든가 종맥 인력 따라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흩어져서 거기에 기생해라 거기에 붙어있어라 여야 같이 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국회의원을 구성적으로 보면 여야가 아니 저 한나라왕인데 저건 좌익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해서 보면 골고루 좌익 혁명운동권 동지들 같은 사람들이 정당마다 골고루 분포된 건 뭐예요 여기 군자사람 약속에서 자기들끼리 흩어모여가지고 다음에 만나서 후위를 도모하지않고 됩니다 자 예를 봅시다 이 약속을 군자사람 약속에 하는 것은 지금 20년 동안에 시행되고 있다 다음편에 봅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좌익위주체제여서 이 저 양날개골을 주장하고 있는데 좌익위주체제의 약점이죠 생명합적으로 좌익 좌익위기 날개를 피면 다 날개 축구 라이프트윙 라이프트윙 야구 라이프트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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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이걸 엎어버려야 된다 다른 체제 유토피아로 이행하기 위한 투쟁이 누굽니까 이건 좌익위에요 이건 조사고들아야죠 그럼 뭐예요 이건 머리에서 내소놓고 돌려받는게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양날개골을 하면서 지식인분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안되죠 좌익위의 존재 이유 그래서 양동환 교수 같은 사람 양동환 교수가 우리나라 좌익위데올로기의 최고 군의자인데 그분이 1987년입니까 우익은 죽었는가 현대공무원 썼을때 제가 저 공강대에 있을때 그때 저 공강대 교수가 됐을때 서점에 가니까 현대공무원에 이렇게 보니까 별책보고개 해가지고 좌익위데옥은 죽었는가 이게 뭐가 이렇게 보니까 붙잡는 일 때문에 그걸 사서 다 읽었어요 속을 받았는데 설마 일이 되겠느냐 좌익위기 그래 죽은 거냐 이거 이거 너무 한게 아니냐 이분을 꼭 만나야 되겠다 제가 죽기 전에 근데 제가 만났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집시다 꿈을 가지니까 그 꿈대로 돼요 제가 양동환 꼭 죽기 전에 만나가야겠다 했는데 결국은 10년 전에 만나가지고 같이 우익윤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충명적으로 왜냐면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우익은 죽었는가 하고 퀘스트를 다뤘는데 30년 뒤에 지나니까 우익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죽고 있죠 지금 90% 죽었잖아요 양동환 교수의 말이죠 우익은 우익은 고사지키러가 있다 왜 그 사람이 러시아의 혁명을 연구를 하다보니까 러시아의 총인구에 4%가 데드라인 자익들의 총인구에 4%가 넘어가면 장애가 된다 데드라인 4%가 총인구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묻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좌익과 좌익 동전세는 몇 %를 봅니까 몇 %를 봅니까 지금 문재인 지지도가 지난번에 몇 %였죠 40였어요 41% 지난번에 42% 요거는 42%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20% 반차장에서 골수좌익이 20% 봉조 20%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공산화 좌익 공산화 레드라인을 한참 넘어선거예요 그러게 뭐예요 탄핵이 아니라도 간다 이 얘기죠 탄핵이 아니라도 가게 된다 이 인구 비례로 보면 그렇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라는 것은 민심을 얻는 것이고 민주주의 국가에는 이거 쪽수거든요 대가리 숫자대로 권력을 따라가요 대가리 숫자가 대중들의 쪽수 숫자대로 정치를 하는 게 민주주의 정치입니다 민주주의입니다 아데네시아부터 대가리 톡 많은 쪽이 이기게 돼있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라 이거는 뭐 탄핵에 관계없이 한국은 좌회가 된다 의식적인 정의 상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봐야 되겠다 당동안 교제의 이론이란 불타해 참 기간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한번부터 봅시다 촛불 민정민주주의 해가지고 2002년부터 해가지고 한번 보면은 2002년부터 이 촛불의 힘이 엄청난 새벽으로 등장하는 것이 전개되는 것인데 해마다 이것을 의식있는 공안 공안 출신들이 청와대라든가 정치꾼의 직원을 해치지 않겠습니까 어떠시고 정리하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해치관은 어디겠습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이 좌회우리에 대해서 어? 아까도 중돌이 누리이고 뭐 하듯이 뭐 어떤 정치꾼들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어? 우리는 당연히 내 몸에 흙이라든가 피라든가 똥을 묻힐 수는 없다 아니니까 현재 정치꾼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국무원들이 국가 정치가들이 박식이라든가 이슬만처럼 내 손에 흙 똥 피를 묻히기 싫다죠 대한민국 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피를 묻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내가게 누가 누가 할 거냐 태극집회 우리 피를 흘릴 수 있습니까 어른도 없어요 이거 태극기는 흔들 수 있으면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외는 뭐였습니까 대부할 때마다 누가 한 사람은 죽어 나갔지 않습니까 노이찬 죽었고 뭐 죽었고 뭐 죽었고 자살인지 타살인지 뭐 하여튼 이렇게 해 백남이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해서 다 죽이고 자 자잇들은 소두를 통해서 목숨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죠 자 낙지가 폭력을 해가지고 권력을 잡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파도가 자 이 폭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거 구역을 넣어서 폭력이 아니라 구역을 더 할 수가 없을까 의문이죠 다시 봅시다 그래서 촛불의 명령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박근혜를 정거해서 끌어내버리고 사회 구조적인 이전 트렌드가 30년 87년동안에 형성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되어 보시고 자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역사 진리라는 거는 사회민주주의 폐패논락이 일부직적이고 삼파로 주사파가 혁릉파가 혁릉주사파입니다 승리했던 것이고 민중 민주주의 승리고 이것은 그람씨가 이야기한 노동자의 정치 세파이기에 가능했다 즉 한국에 작용하는 이 달성이 완료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0년 20년 풍찬노속의 선배들의 엄청난 노력이 있었습니다 첫째 김대중 DGP 연합으로 해서 충청도를 끌어들이고 2차 노무현은 3회 정부로 했는데 자살로서 화려한 예수의 부활처럼 죽음으로써 예수의 죽음으로써 그 수도가 기독교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노무현의 죽음으로써 폐독 안희정처럼 화려한 부활이 있었다 그걸 결집했다 하는 게 자 뒤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지금 보기 어려운 것이 백일의 나라가 망할 때 대원군과 민비가 있었죠 또 중간에 끼어있는 찌어있는 고족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힘든 소두전군이 망했느냐 이명박과 박근혜의 리더십의 포문은 뭡니까 대원군이 이모글란이 해로 해가지고 텐진에 잡혀가서 3,4년 보물을 지는 거 아시죠 3,4년 대원군이 다시 탐대가 돌아올 때 대원군이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나를 텐진에서 고생살이 누구? 민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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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비가 꽂아가지고 중국에 보내야 해가지고 결국은 원세계가 다시 풀어주라 해가지고 일본을 긴장하기 위해서 대원군을 천지에서 풀어줍니다 대원군이 올 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복도를 해야 되겠다 민비는 반드시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근데 딱 하나에 보니까 민비가 선수를 쳤어요 대원군의 지지 세력이 있던 사람들 32명을 법적인 절차 없이 죽여 버립니다 30년동안 그러니까 대원군은 어찌 됩니까 더 이걸 죽여야 되겠다 민비를 죽여야 되겠다 대원군에게 있어서 민비는 일찍에 부터 더 미워요 왜냐하면 제가 친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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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보면은 노선투쟁 알죠 친박이냐 이박이냐 이런 관계가 어째? 더불어민등학교 관계보다 더 온수생이 알죠 제가 그거 직접 김문수 지사님 더 잘하실 겁니다 이 두 세력들 많이 터져서 싸웠습니다 바로 터지라고 밖에서 더 큰 정이 있는데 아직 밖에서 자 이분은 이분입니다 사대강을 건드리면 나는 나의 정이다 사대강 딱 네드라인 정신이다 이분은 뭐예요? 체야기만 하면 당신이 간다 나무수다 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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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죠? 이 사람은 이걸 건드리고 이 사람은 이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입니까? 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하면 원수 복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김문수 지사님이 더 잘하실 겁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주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제가 제가 영원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는 안 한 강의인데 항상 이 강의를 가지고 몇 달 전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열 한 네 개 다섯 개가 나와요 주사파가 득사한 이유에 대해서 제 다음대로 그래서 제가 한탄을 했습니다 아 이 놈은 주사파가 젊고 잡지 않는다면 이건 비정상이다 원인이 너무나 많게 되네 한번 보이려면 대충 먹으면 양날개론에서 좌익도 필요하다 또 종교인들 성경에선 착각하는데 원수를 용서하라 한쪽 값 맞으면 오른쪽 값을 빠지면 왼쪽 값을 갖다 대하라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삶적 원인을 맡겨야죠 예수는 캐사라의 것 캐사라에게 세금 잘하라 했죠 근데 삶적 원한 강의 대 용서하라 이야기요 국가 공동체인데 뭐요 언급한 게 없어요 공차를 이런 종교인들이 풍부할 못하고 똥고집도 못 가리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아 그러면 김주성 김제문 독재인 씨 용서해야 된다 이 이까지 가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다 용서하고 되지 내 의심장 글쌍 믿게 하면 되지 이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단체제 세력에서 만화파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탁적 원한 과거 공격적인 문제를 부과를 원하기 기독교들이요 이 종교인들은 얼마나 북한에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 자위민주 최대의 약점이죠 사회 개발 연세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반영적인 문의지 반영한 발 이런 교육이 부재 옛날에는 고려주의 국가에서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데올로기 교육을 안합니다 그 고려해보세요 이데올로기 교육을 안하니까 마르크 신 조사까지 가지고 저는 고대 내 후배들이 저렇게 저렇게 난리 아닙니까 해만 해요 이 이데올로기 교육을 국가가 포기되는데 그럼 시민단체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민단체가 제대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된 문제라고 그러면서 사회주의 이해를 전략 논이 카프라치 되면서 선정선석에서 적용되고 이게 민주주의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의 기본입니다 교육과 언론 그러면 화두가 우리 국단체에서는 교육과 언론을 재타로 낳을 수 있는 강구한 조직을 결성하지 않으면 이거 당연한 거 잘 없어요 민주정부가 심적으로 물을 얻다 집니다 그러면 보수한테 택기 세력한테 권력을 갖다 줄 것 같습니까? 이왕박 박근혜 후회 침박 이방한테 먹으라고 정권을 넘어 줄 것 같습니까? 절대나 또 뭐 평렬을 하든지 어떤지 가가지고 이런 짝퉁한테 누구한테 그거를 부탁한다 해가지고 옆에 살짝 뺄 힘은 있습니다 그렇죠? 우량치게 안 넘어집니다 왜? 교육과 언론에 대한 기본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해야지 이게 우리 우유운동 외국운동 제가 유발운동을 2005년부터 해가지고 13년째 아닙니까? 1년 해도 되는게 아니에요 국가를 세운다는게 한국으로 혼자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는 조직을 민심을 잘하는 것이고 여러 사람의 힘을 남의 힘을 끌으며 이용을 해야되는 용병이 아닌지 국가에 전쟁하고 정치는 용병이지 내가 아무리 잡아도 안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이 주사바 특산 이유를 제가 봤는데 다음편에 봅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연 연 4개 5개가 이렇게 이제 짠 있습니다 저 어 이제 다른 것 어 시간보다 시간보다 다 했고 네 지금 몇 분 됐습니까 한 50분 됐어요 50분 됐어요 50분 됐어요 50분 됐어요 50분 지났는데 나머지 이야기는 토론할 때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오늘 특별히 한 20분 정도 토론 시간을 갖도록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각각 10분씩 발표하는 것보다는 두 분을 앞에 모시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열감을 해주신 이주천 교수님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유롭게 질문하고 답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하는 것 같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임종석 분학에 쓴 글, 첫 번째, 두 번째 글 그거 이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 내용이 전부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변수를 저는 공과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변수로 굉장히 중요시적이거든요. 변수로 이제 정확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도 40%의 지지율 김윤석이 처음에 대한민국 공산화 시기에서 정치를 한 것은 그런데 그건 지역의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로 퍼져나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진지를 구축한 것이 각 대학의 초국 학생이 자유학생이 너무너무 하는 짓이 한신여서 김병균이는 아시다시피 노무현이 2인자입니다. 맞아요. 최고 적통이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2인자가 김병균인데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 박지를 하다가 스님을 하나 데려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은 스님을 모셔다가 교회가 어느 성도가 와서 그 헌금 내고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해가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로 한 번 모셔왔죠. 네. 전원책위원장은 변호사는 괜찮은데 미안하지만 자유왕국당 네부는 전혀 못하여 그러니까 지금 허다리집다가 끝났더라고요. 지금 책임 있는 사람은 자유한국당에서 홍준표도 관두고 서청완이 관두고 최경환이도 감옥괄고 다 이제 갈 사람을 가고 얘기하잖아요. 남은 사람 중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 순서대로 날려야죠. 그러니까 그걸 쫙을이 날리고 그 다음에 원예위원장을 날려야 되는데 까꾸로 해요. 제일 볼일 없는 사람부터 날려요. 진짜 백이들은 안 날리고 지들끼리 그 놈 둥지를 틀고 앉아야 또 해먹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까꾸로 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해서는 나중에 또 토론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들으면서 이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 토론을 둘이서 하면 제가 아주 치열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거의 한 10시간 정도 끝장 토론을 해야 됩니다. 이 텔레비전은 저도 이 과익이라면 24년, 우익 25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마름대로 좀 실전이 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까 맹 교수님이 말씀하신 몇 퍼센트 이런 거는요. 냉정하게 말하면 제가 이 교수님 말씀하고 조금 틀을 다르게 해서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전 세계의 모든 좌익은 다 망했습니다. 또 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가 특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과거 볼시리키 또는 월남 뭐 독일 통일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지금 우리 한반도는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핵을 김정은이가 가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는 왜 핵을 못 가졌느냐. 핵을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핵을 가질 능력이 있죠. 불과 6개월이에요. 그럼 왜 안 가지느냐. 국민들이 가질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좋아하지 핵 같은 거 위험한 거 우리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할래. 북한은 핵을 가졌느냐. 그러면 우리 답은 한미동맹밖에 없잖아요.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것밖에 답이 없는데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반미운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어제도 대사관 앞에서 우리 시위를 했잖아요. 10월 3일에 태극기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그 이적이라는 목사 내가 동상에 가서 불사 지르고 지금도 미 대사관 앞에서 경찰이 미 대사관 앞이 미적이가 거기 와서 또 농성을 하고 있대요. 안 잡아가니까 계속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미국하고 같이 가자 하는 사람은 이거는 속으로만 생각하고 반미운동 하는 거는 불사지르고 내가 더 동남까지 불사지릅니다. 우리는 행동이 약하고 저쪽은 행동이 아주 극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아주 다이내믹하게 잘하고 있어요. 전체 세력으로 보면 우리가 막강하죠. 아까 조직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이 교수는 조직이 없다고 저는 조직이 있다. 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최고의 조직은 기업입니다. 기업 조직이 얼마나 굉장한 조직이에요. 그건 고사기 조직은 아니에요. 국영기업 조직하고는 달라요. 이 사기업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어마어마한 조직인데 이게 완전히 허당이에요. 사상이념적으로 거기 가서 공산당 밑에 가서 또 장사해 먹으려고 생각하는 그 다음 미망이에요. 두 번째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교회 조직 엄청난 교회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없지 않아요. 조직이 없다고 하면 심단체하고 비루가 안 되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혼이 빠집니다. 이 혼을 집어넣는데 이 교수는 오늘 강의한 이런 내용만 거기다가 계속 기업 신입사원 교육부터 재교육부터 중년 간부 교육부터 계속 불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이 혼이 빠져서 그렇지 조직이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조직이 혼이 빠지면 고철등 흩어지지 않은 똘똘 뭉친 25%, 30%가 말하자면 완전히 그 선거판을 좌우해요. 말씀하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MBC에서 제가 30년 근무했던 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론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고 나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짧게 한 5분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천 교수님 강의에 정말 오늘 저도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정교조가 이 정부, 이 주사파 정부를 탄생시킬 양대주축인데 민주노총이 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언론 노조가 전의부대로 8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87년 이른바 60항쟁을 거치면서 전대협이 만들어지듯이 전국 대학신문협회가 만들어지고 또 대학신문기자협회가 만들어지고 얘들이 언론사에 침투를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MBC가 노조가 만들어져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때 우리 선배인 37회 황석필 선배가 사장을 하고 계시는데 사장의 경영 태도로 문제를 삼으니까 결국 황석필 사장이 사임을 하시면서 파업을 중단시켰죠. 1차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88년 연말에 후임 사장이 되신 분이 34회 김영수였는데 그분은 출근을 못했죠. MBC 노조가 약 두 달 동안 사장 출근 저지를 해서 그분도 사임을 하고 나갔죠. 최근에 MBC에서 고생하다가 나와 혼자 가로사로 연구소 열심히 하는 젊은 김세희 기자가 바로 그 김영수 사장님의 자제분이 되는 이런 식인데 그렇게 해서 얘들이 방송부터 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방송을 어떻게 깰 수가 있느냐 사실 방송은 우리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방송은 정파가 자산이 돼 국가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국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방송국을 만드는 데 최소한 몇십억에서 몇백억의 장비 시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매체가 신문인데 신문은 아시다시피 조정동 우리 보수 매체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개인기업 3대째 내려오는 개인기업이 되다 보니까 정권의 어떤 장비 기업의 내부 사정에 따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즘 참 맘담한 상황이고 방송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신문을 다니는데 왜냐하면 신문은 그냥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문을 만드는 데도 또 몇십억의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마련을 못해서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자유인보를 다음 달 11월부터는 일단은 주간지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뉴스로 신문을 방송시대에 하는 이유는 신문이 그래도 갖고 있는 열독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그 신문을 활자화된 신문을 토대로 하는 각종 사업들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방송에 비해서는 또 우리가 이점을 갖고 있다는 측면 때문에 저도 노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태극기 이 정부가 그렇게 언론을 장악했는데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이걸 그래도 저지하고 눈 떤 사람을 만들어내는 큰 이유가 바로 태극기 집회와 유튜브 SNS입니다. 이게 굉장한...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